어..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못 배틀 영상 많이 찍고요 쿠키런 서버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코디의 마인크래프트 영상 뭐야 이 새끼 이거 지금 제 오프닝을 망쳤어요 지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 코디! 키퍼 저거 얘가 새로 준비한 에덴크래프트 시청자를 낚아라! 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맡습니다 지금 일단 키퍼님이 진호 역할이고요 제가 여기 운영자 역할이고요 이 코디가 그냥 코디입니다 얘는 이제 진행하는 코디고요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 일단 그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백섭이 돼서 사죄드리고요 제가 지금 키퍼니까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재밌게 하여튼 에덴크래프트 새로운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낚아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스트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한번 여기 초대해 주실래요? 네네 잠시만요 일단 연기를 오늘 일단 주제는 진노님이 누군지 제 목소리를 확실히 아는지 아닌지 맞추는 거라서 어 한번 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와 영상 구독했다면서 제 목소리를 몰라보더라고요 그니까 네 일단 티퍼님 초대되나요? 구독합니다 지금 이분이 응 어 네 받는다네요 자 자 여러분 일단 토큰쇼 진행은 스카이프에서 진행되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제가 이제 키퍼입니다 이제 오케이? 아셨죠? 그니까 내가 이제 키퍼 할때 키퍼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요 오케이? 내가 진드걸이하면 내가 점프할게요 아셨죠? 네 아오케오케오케 아까처럼 제대로 해야되 아 네 아까처럼 저희가 사실 해봤는데 자 초대되나요? 아 지금 아 지금 신출 안받고 계세요 저만 채팅했을 수 있나요? 채팅 좀 있습니다 어 받으셨어요 아 그래? 신출 초대해주세요 네 초대했습니다 자 통을 걸었고요 시작합니다 준비 흠 흠 흠 흠 글록글록 에흠 에흠 어 들어왔어요 하 수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여자다 와아 깨끗나 안녕하세요 유튜브 진호에요 어허허 저분이 그 유명한 진호님이라고요 일단 그 진호님 저분 여기 TP 해주셔야 제 토크 좋아하니까 네네네 아 아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? 정신추모 정신추모 츄츄츄 츄츄 아 오오오 오리다 오리다 네 흠 진호님 아 저기 앉아주세요 아 내가 갈게요 제가 제가 진호잖아요 제 유튜브 네 구독하셨어요? 네 오오 어떤 영상 보고 오셨어요? 저 저요? 안 봤는데요? 네? 안 봤어요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? 어 안되는데? 뻥이에요 뻥이야 아 진짜요? 어떤 영상 보고 오셨어요? 에덴크랩트 맞죠 당연히 에덴크랩트 키퍼님하고 하는거 오오 오오 아 저랑 하는거 봤어요? 아 저분이 키퍼님이시거든요 아 아 사실 그게 영상 찍을때 음성면조 약간씩 키보해요 저희가 약간 그래서 약간 듣는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좀 일단 여기 가만히 앉아주세요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ㅋㅋㅋㅋ 아 일단은 진우님 네네 진우님이 주로 하시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이분한테 설명해주시죠 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못 배틀 영상 많이 찍고요 쿠키런 서버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 진우님에게 되게 물어볼게 있나요? 음 음 없어요 아 그럼 여기 왜 토크쇼에 참관하신거죠? 제 목소리 좋나요? 응 어 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16이요 네? 16이요 16 아 뭐 아프리카 방송하세요? 아니요 안하죠 어 뭐 누구 고모님이세요? 아니요 잠깐 캔방 있었어요 아 캔방 있었어요? 네 오 비주얼이 남다르신가봐요 와 얼굴이 막 굉장히 털어낸성신이에요 제발 좀 앉아 개조주의로 제발 좀 아니 아니 진우님 자리 뺏지마시고 안 보여요 님들 아 시계 드릴게요 안 보여요? 아 맞아 시계 쓰고 있었구나 아 이제 보이시는구나 자 일단은 저희가 네 저 오늘 진우님과 한번 게임을 해볼건데요 어 흔히 말해서 이게 지금 유튜브 촬영중이시죠? 지모님 네네 촬영중입니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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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있으신거에요 크 그 아마 유튜브 이제 올라오실거 업로드하실거고 아마 진우님 나 목소리를 아세요? 네 누가 진우님 같아요? 이거 벗으신 분 저기 어 진우님 네 음 맞아요 제가 점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벗으신 분 오 네 아시네요 오 잘하시는구나 그 일단 진우님과 게임 해볼건데 진우님과 스카이프 진출하실래요? 했어요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저랑 한건데 제가 여기 서브 운영자 키퍼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진우가 돼있어서 흫 뭔가 아 아 아 창고가 있었네 하여튼 오늘 게임을 해볼건데요 어떤 게임을 해보냐면요 어 그 369 해보셨어요 369 네 369 한번 해보실거에요 네 네 네 자 진우님 진우님 먼저 하세요 아 어떻게 들어가는거죠? 자 준비 그러면은 진우님 저 코디 시청자님 아셨죠? 준비 우승 이걸 이기시면요 안걸리시면요 이 새끼 뭐죠? 아 죄송합니다 흩 우흠 뭐야 이거 안걸리시면 진우님 멤버로 들어가실게 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떠세요? 아 멤버 테스트 저야 쪄죠 여성분인데 당연히 데려가야 그뿐이죠 그리고 진우님과 영상 찍기실리세요? 아 저는 아 좋아요? 진우님 멤버 들어가는건 어때요? 좋아요 어 아 그래요? 그리고 예 369가 남달라야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영상찍는거랑 그래서 짝할때는 무조건 발바닥으로 짝을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 발바닥 어떻게 하지? 다리가 짝만한 거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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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 발바닥 말고 손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영자니까 영자답게 발바닥으로 하겠습니다 발바닥 소리 들려드릴게요 들리세요? 들리시죠? 자 그럼 369 불편하게 부딪히는 소리 네 369 하겠습니다 준비 369 369 진느님부터 하세요? 네 369 369 369 1 2 4 5 7 8 잠시만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이제 좀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스피드 있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아셨죠? 네네네 빠르게 하셔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스피드 있게 갑니다 준비 시작 369 369 369 1 2 4 5 7 8 5 뭐야 진우님 뭐하세요 저 맞아요 아 진우님 아 진우님 아아악 진우님 뭐하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우님 이거 예 진우님 지금 진우님 틀린거 맞죠? 아니요 저 맞았어요 맞으신거 같은데 아 그거 제가 틀렸어요 키퍼님이 제가 제가 틀렸네요 키퍼 제가 키퍼가 진짜 또라이네요 아 아 흐흐흫 벌칙은 뺨한대로 예 그러면은 끝말잇기 합시다 끝말잇기 일단 여기서 우승하시면 진우님이랑 멤버가 될 수 있는거에요 어떠세요? 좋아요 좋아요 진우님 영상 조회수에 잘 나오시는거 아세요? 어 원래가 만 명씩 봐요 아세요 아세요? 네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끝말잇기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1대1 끝말잇기 하실거고요 저를 이기면 진우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? 대신 지면은 벌칙 어떠세요? 벌칙? 벌칙이요? 아 뭐 어떤 벌칙 하실래요? 어 노래 부르기 빼고요 아 그럼 얼굴도 공개할 수 있는건가요? 아니죠 코딱지 먹기 뭐라고요? 아니요? 아니 아까 아까 나한테 막 시키더니 진우님 그러니까요 진우님 인성이 쓰레기요 진우님은 아까 나한테 벌칙할때 코딱지가 다 먹더라 그럼 뭐 어떤 벌칙 하세요? 진우님 어떤 벌칙 했으면 좋겠어요? 아니 근데 코딱지는 여성분이니까 힘들고 네 아 그냥 그 짤짤하고 달콤한 절묘한 맛이 나는 그 코딱지를 욕하시는 겁니까? 뭐 욕하시는 겁니까 지금? 아니 아니 코딱지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무슨 벌칙? 어떤거 괜찮으세요? 맛있어 코딱지 그러면은 어 벌칙 어 서버 내에서 엉덩이로 이름쓰기 하죠? 어 좋아요 아 오케이 너무 약하고 그러면은 그 노래 힘드세요? 어 괜찮아요 어 노래 괜찮아요? 네 오케이 그러면 진우님하고 1대2 아 저랑 진우님 제가 해도 되죠 1대2 네네 제가 진행하라 했으니까 오늘 자 그러면 저는 1대2 되겠습니다 갑니다 먼저 하세요 맞서보기 네 잘 바꾸죠 나트륨 아니 그런거 말고요 지금 뭐하십니까 어 자 출발은 괜찮게 준비 시작 코인 네? 코인 인? 인껍정 청수기 기? 기쁨 5 5 4 3 5 2 아 오빠 자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뭔 노래 불러주실래요? 아 제가 노래 안됐어요 저 너 진짜 운치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가장 잘 부르는 노래 뭐 있으세요? 검새마리요 오케이 갑니다 준비 준비 잠시만 제가 5등으로 버리겠다 가자 준비 시작 검새마리가 안집에 있어 엄마 엄마 애기 거 아빠 거 엄마 뚱뚱이 엄마 울거 같애 애기 고 엄마 귀요 그만둡시다 기가 아프네요 키퍼님 지금 여자를 울린거에요? 아니 키퍼 제가 인생이 쓰레기인데 어떡합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오늘 재밌게 해주셨고요 네 아쉽게도 진우님 멤버 안되셨는데 되고싶나요? 네 좋아요 어 근데 진우님 멤버 되고싶으면서 진우님 목소리도 못 알아봐요? 여기 있잖아요 진우님 앞에 벗으신 분 아 있는데 목소리요 목소리 목소리 알죠? 그 느끼한 목소리도 아 진우님 제 목소리요? 네네 제 목소리가 느끼한가요? 네 아 저분이 진우님 같아요? 네 제가 진우에요 어? 몰래카메라에요 이거? 소리 아이 못 알아보네 이거 와 와 알아보셨나면서 어? 잠시만요 가졌습니다 지금 급하게 안 뜨네 여보세요? 네 제가 진우에요 어 어 어 오늘 이 영상 주제가요 네 시청자라 낙가라에요 낙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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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님 지금 맘에 들어요 제가 지금 멤버 함유 잘 갖고 왔거든요? 네 진짜 고정 멤버 하실래요? 네 와 지금 고정 멤버 하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시청자라 낙가라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? 평소 부르는 닉네임이 수정이 수정이 네 예 수정 님이 예 뭐 진우 님 구독하셨다면서 진우 님도 못 알아보시는데 쓰읍 야 인성이 예 얘 된겁니까 이거 하여튼 저기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촬영한 에덴크래프트였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쿠키룬으로 예 다시 이제 나올거니깐요 오늘 즉석에서 만난 쿠키룬 수정 님 이리로 오세요 네 진짜 고정 멤버가 되셔야 돼요 네 여기 올라가세요 위로 다음 영상부터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16살 15만 여자 수정입니다 아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쿠키룬 쿠키룬 에덴크래프트에서 충전하다가 하면서 다시 고음의 매번 보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에덴크래프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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